이런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챕터 1을 그냥 넘어갔다 해서 생각보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외울 게 많아요 이건 별 10개짜리도 부족한 문제입니다 위험 방지 계획서에서 제출 대상 공사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지상 높이가 31m인 건축물 또는 인공 보존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옆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옆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여기서 또 포인트가 이런 것들도 나와요 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동물원, 식물원, 전시장 이런 것들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옆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 공사 그리고 최대 지간 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그리고 4번 터널 건설 그리고 다목적 댐, 발전용 이런 것들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전용댐, 지방 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그리고 깊이는 얼마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이거는 정말 정말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암기 안 하시더라도 문제 출제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몇 개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공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출 시기는 공사 착공 전일까지 두부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같이 보세요 그리고 쭉 넘어갈게요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것들은 굳이 뭐 크게 잡지 않습니다 우리 계산 기준표 이거는 하나 봐두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그리고 넘어가실 분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적용 범위는 건설업 산업안전 개상 및 사용해서 총 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그리고 계산 기준은 이거는 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파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한다 뭐 안 좋아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합니다 나오면 한 문제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도 크게 제가 이런 거 하나 못 맞춰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안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자 추락제의 방호밍 방지설비부터 보겠습니다 추락 방호막 우리 추락 방호막의 인장강도 무조건 암기하시고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물코의 크기는 10cm랑 5cm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듭 없는 방망 매듭이 있는 방망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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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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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